사무엘상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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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처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너희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욕자들인 그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욕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쓰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플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험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빛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참해와 볼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나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여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찌르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욕으로 사무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왁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곳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쏘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해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이미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왁계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왁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나의 성음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요하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요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요하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지사 선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요하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요하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10편 34편 내가 요하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요하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요하께 강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짐해 요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요하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요하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곤빛 파여 주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요하를 경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요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기울이시는도다. 요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짐해 여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권한이 많으나 여하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요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요하의 일수 360 태풍에서 solo의 장 dest Database 요하와의 church 69 67